이번 영상은 필자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컴플리트 언더컨트롤이라는 아이템의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겠음. 리마스터스 후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인 컴플리트 언더컨트롤 기계 심장이 드롭댐 최상위권 유저들 중에서도 얼마 안 되는 극상위 스펙의 유저만이 노릴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출시된 지 몇 달 지난 지금까지도 매물이 상당히 귀함. 그럼 스카니아 서버 언더컨트롤 시세는 얼마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. 8월 초에 거래 완료된 매물 내역들을 보면 언더컨 노작이 600억대 후반에서 약 700억대의 거래가 된 것을 알 수 있음. 하지만 8월 중순부터 급격히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노작 가격은 400억대 초반까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됨.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필자 생각엔 극상위 유저들이 보수돌이를 하면서 공급량이 수요량 이상으로 많이. 풀리는 줄 알고 쫄아서 매수 자체는 생각하지도 못함.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공포심리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음. 그러나 내떨어지는 주식마냥 필자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 버림. 일반 깡언더컨은 8월 중순에 비해 엄청나게 오른 것을 알 수 있음. 사실 이 언더컨 자체가 수백억 하는 초고가 매물인데 미트라 애공삼, 에마삼 마냥 직장 난이도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빡세서 직접 띄우는 것을 망설이는 유저들이 꽤나 많이 사가는 것을 알 수 있음. 확실히 도시서버라 그런지 이런 초고가 매물의 수요량도 많고 거래도 굉장히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음. 컴플리트 언더컨트롤 매물 자체가 몹을 직접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극상위권 유저 자체가 너무나도 한정적이고 결국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딸려서 리마스터 수호가 출시된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폭등한 것을 알 수 있음. 이것으로 보아 메이플스토리 장사가 굉장히 위험한 것을 알 수 있음. 아이템 시세의 변동률도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, 코인 그 이상으로 올라갔다 폭락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며 이렇게 단기간에 매물을 잘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 수임으로 이런 메이플스토리 장사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음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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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